동절기 전력수급 대책이 발표되는 등 전력난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겪은 최악의 전력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국민적인 절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신일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동절기 전력수급 대책에서 규제가 아닌 자율준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력수급 전망이 지난해보다 긍정적이라는 분석 때문인데, 이 역시 자발적인 절전 노력이 병행됐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같은 날 열린 동절기 국민 절전 캠페인 출범식 역시 범국민적 절전 분위기 확산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절전 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선 소속 회원 200여 명을 절전지킴이로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지역별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절전 홍보 계도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 바로 발전소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전은 발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만,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이상의 낭비를 하지만 않으면 전기를 절약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무리 없이 행복하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올겨울 20도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전을 위한 행동요령에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산업부는 절전운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규제와 단속 대신 국민들의 자율적인 생활 문화로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절전지킴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주고 또 여러가지 좋은 아이들을 많이 내주고 시민한체에서 많이 내주고 있는데 이런 것과 결합해서 시민운동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전 캠페인은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시도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